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분야를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주민 참여를 늘리고 신속히 시행하도록 했는데 연방제 수준의 분권 약속을 지키기에는 미흡한 면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런 조항과 함께 제2국민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이번에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지방분권 국가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국가 운영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했습니다. 이름도 지방정부로 바꾸고 스스로 조직을 꾸리며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지방정부 스스로 어떤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거둘지 조례로 정하게 했고, 주민 투표처럼 법률상 권리를 헌법에 규정해 주민이 주인임을 명시했습니다. 주민들의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로 보장되었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지방정부의 법률발안권과 재정권이 없어서 강력한 지방분권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청와대는 오는 26일 발의할 계획이지만 총리 선출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서 국회 처리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분권화가 국가 전체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고,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계라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때문에 지방분권과 기본권처럼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부분부터 개헌을 하는 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